열한번째 우리는 이세벨의 영향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좋은 영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상담이나 기도나 안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세벨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은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이세벨의 영이 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있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특히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서 안수기도 받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안수를 받았다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꾸만 괜히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많은 경우 막 두통이 있어요 왜 두통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엘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막 낙심하게 되고 또 심하면 우울함으로 빠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다 끊어지고 떠나가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어떤 물건들도 악령이 거기에 기름 부음을 준 안좋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건들 중에 이런 악령들에게 이세벨 영에게 연관된 물건이 혹시 있다면 그거를 버리십시오 그러한 물건들은 여러분이 그거를 집에서 버리기 전까지는 거기 물건을 통하는 저주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침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주는 물건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하지 할 물건이 있다면 다 버리시면서 영적 청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화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은 보통 우리를 가정 식구들과 또 참된 친구들로부터 자꾸만 분리시켜 놓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가족 간의 관계와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세벨의 영은 자꾸만 분리시키고 떼어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웰스 부흥을 아시죠 그런데 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에븐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븐 로버츠를 한 2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그분을 통하여 한 1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분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거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븐 로버스가 몸도 질병이 있었고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한 여자가 그분께 왔습니다 이 여자분도 책을 저술한 분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에븐 로버츠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뭘 했냐면 이 여인이 에븐 로버츠의 식구들에게 자기 집으로 방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븐 로버츠의 부모님 아니면 에븐 로버츠의 그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는데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 여자가 못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에븐 로버츠가 그 여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 여자가 저술한 책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에븐 로버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그 가르침을 받고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통한 역사하신 줄 아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그런 말을 에븐 로버츠가 했을 때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놀라운 역사를 보셨던 목사님들이 에븐 로버츠의 그런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였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에븐 로버츠에게 얼마나 설득이 됐는지 에븐 로버츠는 계속 그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웰스 부응이 오랫동안 지속되지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응을 일으켰던 주요 사람이 에븐 로버츠였는데 그 남자분이 이 여자의 말을 계속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응이 짧게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븐 로버츠가 이 여인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웰스 부응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븐 로버츠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여하튼간에 그가 소천하기 전까지도 인터뷰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를 그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So again, that shows the power of one lady with a Jezebel spirit that can stop a whole revival very quickly 보십시오, 이렇게 한 여인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응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Right? So again, what she did is she pulled her away from family so that she did not connect with his people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 못하게 끄집어냈어요 Like if the pastors that were mentoring mentoring 에븐 로버츠 the lady said you cannot meet us basically she locked the door 그리고 그 집에도 못 들어오게 잠궈놓고 에븐 로버츠가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들이 찾아와도 못 들었겠습니까 So one of the things you learn from that is that let's say if you are burned out, you're tired you should go back to your family or to somebody that's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not somebody you don't know So he even went even though he didn't know the lady that well No, but she was famous, so he trusted her Oh, I see, okay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탈진되거나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여자를 따라간 이유가 에븐 로버츠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가 아니었지만 따라간 이유가 유명한 여자였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주시는 건면의 말씀은 탈진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아무리 유명한 인간이라 그래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What a lesson Yeah, so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about the Wall Street Bible I was in Wales, so I heard a lot of stories 많은 분들이 웰즈 부흥에 대한 이런 배경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웰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이야기들을 압니다 I was in the, for high school, I was in the Reese Howells school in Wales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Reese Howells의 그 학교에 제가 다녔습니다 Yeah, in Swansea Wales I heard a lot of stories about why the Wall Street Bible stopped 그러므로 그 당시 학교 다니면서 웰즈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Okay, so next one is number 13 자, 열세 번째 This is learn to create healthy relationships 건강한, 건전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Now, if you've had healthy relationships, you know what that is 여러분의 삶에 건전한 관계가 있다면 그 건전한 관계가 뭔지 알 거예요 Right, and if you've never had healthy relationships you have to learn how to have a healthy relationship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건전한 관계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건전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Right, healthy relationships operate by very good boundaries 여러분, 건전한 관계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건전한 경계선을 두는 관계가 있습니다 And there is no control in the relationship 그러한 관계에서는 서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게 없습니다 Right, the foundation is always love and then respect 건전한 관계의 기반은 항상 사랑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And love never accuses, basically it's always trying to help in a good way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정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항상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Right, and you know when you found a healthy relationship when you can actually relax by being yourself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그 관계 속에서 편합니다 Okay, so number 14 14번째 Embrace true humility 참된 겸손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Now, we know that sometimes we have false humility 네,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겸손도 있습니다 Right, now true humility is that you humble yourself so that you can trust in the grace of God to come upon your life 여러분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We don't want to keep on saying Oh, I'm not good, I'm not, I'm a bad guy We don't want to say that 여러분 참된 겸손이 아닌 모습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아, 너 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아유, 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거짓된 겸손 Right, humility is you acknowledge that you need God to be successful in your life 참된 겸손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잘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자세 Right, we do need people's help sometimes but we need the help of God every day of our lives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Right, so number 15 자, 열다섯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십시오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냥 주일날 하루만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주일날은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로 그 모습이 없습니다 You know, Sunday we're singing,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래서 막 주일날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막 이러고 But then we go to Monday to Saturday and that song is gone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한 고백이나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God, we can trust God every day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Good times, bad times 좋은 때도 신뢰하고, 어려운 때도 신뢰하고 Right, so I think every day we should say Lord, I trust you today that your goodness will come to my life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죠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에게 오늘도 임할 걸 믿습니다 And declare that you know, the Lord, your grace is coming upon me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선포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Right, and our faith words always connects with thanksgiving We thank the Lord 그리고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항상 또 감사함으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Right, so the more we thank the Lord The more of the presence and the grace of God will manifest upon our lives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이 더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All right, number 16 열 여섯 번째 Make sure there is a cleansing prayer 깨끗게 하는 기도가 있도록 하십시오 Now,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we don't need to just cast the things out We need cleansing prayer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끊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게 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Right, so it's very important that You don't have to do it every day But certain times you should ask the Lord to cleanse you from different things 여러분이 뭐 이걸 날마다 해야 되는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간에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요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Right, remember the Lord can cleanse our mind with the blood of Jesus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And we know the Bible says the blood of Jesus cleanses our heart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합니다 So we have to ask the Lord, Lord cleanse me today with your blood, my mind and my soul and my heart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저의 생각과 저의 혼과 저의 영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Right, and then there's a supernatural cleansing that will come upon you That will really, it's very supernatural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Right, so again we need spiritual cleansing from the Lord through the blood of Jesus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영적인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l right, so I just gave you 16 open doors to those who are being led or driven by the Jezebel spirit 지금까지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을 따르도록 접근 권한을 주는 열린 문들 16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So I believe that if you really go through these things, you know, constantly, you will always overcome the Jezebel spirit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여러분은 항상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Right, we should be always be ready to overcome the Jezebel spirit 우리는 항상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You know, Jezebel spirit suddenly comes upon you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은 그냥 갑자기 옵니다 So that's why remember Paul says put on the armor of God so we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ds of the enemy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원수의 괴계를 이기라 So we should be ready with the word and with the blood of Jesus to overcome the Jezebel spirit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So you might have been challenged a little bit about maybe your emotions are not so strong And so this would be a good time to connect with the Lord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들으시면서 예를 들면 감정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강력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갖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ight, and then you might want to get some biblical teaching in you to build up your faith for this season 그리고 이 기간에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더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Amen, so let's pray 기도하십니다 Lord, we thank you for your word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Lord, that you are wanting to help our lives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Lord, we receive your grace today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We receive your favor today 주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And Lord, we trust you, Lord, with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 요소에 대해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Lord, fill us with your love, peace and joy 주님,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Lord, we choose today to increase our faith every day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선택하고 원합니다 And Lord, we choose to walk in wisdom today 그리고 오늘도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So I declare that if there are Jezebel spirits that are coming close to us I declare that they will be pushback in Jesus' name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We cancel the plans of Jezebel for our lives in Jesus' name 우리의 삶의 어떤 식으로 괴계를 갖고 있는 모든 이세벨의 영, 악령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끝나라 We declare that we will stay in the will of God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We will stay in the blessing of God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And Lord, I thank you that you are a good father to us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인 걸 감사드립니다 And we trust you for your kingdom to come to our lives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걸 주님 신뢰합니다 Your goodness will chase us down every day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실 걸 믿습니다 Lord, we thank you for victory today in Jesus' name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이제 마지막 강의죠 예후의 기름부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예후의 기름부심을 받고 여러분이 이세벨의 그 영향력과 아합의 영향력을 이기십시오 We're going to find out how the anointing, the jehu anointing operates in our lives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후의 기름부심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 전에 돌파가 있을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곱 번 강의한 그것이 오늘 저녁 예후의 기름부심을 받기 위해서 일곱 가지 강의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굉장히 돌파의 날이고 또 오늘 저녁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것하고는 다른 놀라운 기름부심이 부어질 겁니다 자 오늘 저녁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책을 좀 소개를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제 인생은 성찬식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1993년도 성찬식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해를 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에 대해서 별로 의미 없이 했었어요 목사가 돼서 했을 때도 그냥 우리 선배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93년도 12월달 얼바나 컨퍼런스 참석했을 때 20분 동안 2만 명이 그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새 일을 행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울 때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참 매번 하는데 신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천주교에 대한 그런 반작용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걸로 끝나버렸는데 저는 요즘에 시간 되는 대로 매일 아침 성찬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영을 새롭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재벨의 영을 깨끗하게 씻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빌 존슨 목사님 또 빌 존슨 목사님 사모님이 쓴 성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세영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경적인 원리도 나오고 그리고 빌 존슨 목사님이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자기 비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가 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성찬식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도 올려놓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올려둘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도 올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능력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캐터린 노날라 우리가 이 이세벨의 영을 이기려고 하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캐터린 노날라가 쓴 생명을 선포하라 이 생명을 선포하라 하는 이 책은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꿔버리고 우리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이 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캐터린 노날라 책 생명을 말하라 그 다음에 그 축사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버트 하이들러라고 하는 적피오스하고 같이 교회의 단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너 자신을 자유케하라 하는 로버트 하이들러 자가 축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옛 사람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축사할 수 있는가 하는 책입니다 우리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릴 책이 바로 로버트 하이들러의 너 자신을 자유케하라와 그 다음에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성령 운동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을 읽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에 관한 그 말씀들을 다 발취를 해가지고 79년도인가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그 설교집에서 다 뜯어가지고 성령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론이 한국교회에 이런 합동 측이라든가 고신이라든가 통합 측이라든가 이런 곳에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한 번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교리적인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아니다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것이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어요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척 피어스와 로버트 하이들러는 성령 세례 그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령 은사 사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봐야 될 책이 바로 로버트 하이들러의 성령 체험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성령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령 체험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 책을 읽다가 로버트 하이들러는 시시시 출신이고 그 다음에 달라스 세미나리 출신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표본이고 또 이분은 의사 지망생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아주 잘 책으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예배 시작하고 8시부터 예후에 기름 후심을 가르칠 것입니다 저녁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이세별이 완전히 다 빠지고 예후로 충만하시기를 선포합니다